아, 발렌시아. 발렌시아 구단의 오피셜 스토어에 들어왔습니다. 홈 유니폼, 어웨이 유니폼, 서지 유니폼이 다 있네요. 아, 좋습니다. 각종 트레이닝복. 우리가 또 이강인 선수가 훈련하는 영상을 봤을 때 항상 이강인 선수가 입었던 훈련복들. 딱 종류별로 색깔별로 딱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 겨울 패딩들. 저 괴산대 뒤에는 발렌시아 머플러들. 푸마의 캐주얼 옷들도 있고, 아기 것도 있네요. 아, 예뻐요. 아이고, 진짜 귀엽다. 아기 바람막이. 네스타야 또. 1923년의 개장은 네스타야. 아, 발렌시아 박지군단 버스. 아, 난 이거 사고 싶다. 또, 생수들이 있는 용과 팬들이 있는 용이 좀 달라요. 헨블러메. 저건 70유로. 그리고 요거는 120유로. 아, 120유로. 아, 어떻게 되겠어요. 거의 2배예요. 자,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오피셜 스토는 다 구경을 했고요. 이제 조금, 조금 한 20분 뒤로 예정된 미팅. 부담가인 미팅을 하러 이 옆 건물인 것 같은데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 또 하나. 이런 거 하지 말라 했는데, 협계가. 험하니다. 야, 꿀티비 구독자 오만 이벤트. 꿀티비 삼행시남기구. 손흥민, 이세성, 사인 유니폼 받자. 디스 이즈 오만.